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올드챙 EL34B 진공관 앰프의 부족한 출력에 대하여 이전의 리뷰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몇가지 실험적인 테스트의 진행과정과 개선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8옴 저항보화를 스피커 출력단자에 연결하고 오실로스코프로 출력파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개의 디지털 몰티미터는 앰프의 왼쪽 채널 EL34 진공관의 플레이트와 캐소드 전압을 측정하도록 앰프 하부 커버를 제거하고 연결하였습니다 전원을 켜고 플레이트와 캐소드 전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앰프의 원래 상태에서의 전압과 출력 특성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kHz 정형파를 입력하고 볼륨을 조절하여 출력파형이 클립되기 직전에 RMS 출력 전압은 왼쪽 채널이 5.75V 오른쪽 채널이 5.45V로 0.3V 출력 편차가 있으며 4W 정도의 평균 출력으로 산출됩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출력이 재원에 표시된 10W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EL34 진공관의 출력 특성에서 나온 기준은 플레이트 전압 250V 클래스 A 모드 바이어스 전압 마이너스 13.5V의 5극간 결선 회로에서 11W 출력이 나오는 것인데 이 앰프에 적용된 울트라 리니어 모드와 캐소드 바이어스 방식 회로의 전압 측정 결과를 특성 그래프에 적용하면 출력이 약 4W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캐소드 저항 275V에 565V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캐소드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켜서 출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켠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플레이트 전압은 233V로 14V 감소되고 캐소드 전압은 13.7V로 전류로 환산하면 60mA에서 75mA로 증가하여 플레이트 손실 전력의 효율만 나빠지고 출력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트랜지스터 또는 진공간 앰프에서 출력은 공급 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전압을 증가시켜서 출력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출력 전압이 더 높은 전원 변압기로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5U4G 정류 진공간보다 내부 저항과 전압 강화가 작은 실리콘 다이오드로 변경하면 플레이트에 공급하는 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실리콘 다이오드를 정류 진공간 대신 사용해 보겠습니다 1000V 4만폐 등급의 1N5408 다이오드 두 개를 테스트 소켓에 장착해서 5U4G 정류 진공간 대신 앰프에 장착하여 출력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켠 다음 플레이트 전압은 297V 캐소드 전압은 20V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며 초크코일 출력 전압을 측정해 보니 319V로 정류 진공간에 비해 약 50V 증가한 플레이트 전압으로 인하여 출력도 증가할 듯 합니다 정현파에 클립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RMS 좌우 채널 출력 전압은 각 7.1V 6.7V로 전력으로 환산하면 6.3W 5.6W이며 정류 진공간을 사용했을 때보다 평균 2W 정도 출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하고 있는 고출력 진공간 앰프들은 정류 진공간 대신 실리콘 다이오드를 적용한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올드첸 EL34B 앰프에서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정류 진공간을 굳이 전원회로에 사용한 이유는 실리콘 다이오드 정류 회로보다 부드러운 음질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빈티지한 느낌을 위해 사용한 것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왼쪽 채널에만 캐소드 바이어스 저항에 565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바이어스 전압을 마이너스 17V로 낮추고 플레이트 전압을 284V로 증가시킨 상태에서 출력을 적정해 보니 효율만 나쁘게 되어 출력 증가는 거의 없게 되므로 캐소드 바이어스 방식의 단점이 캐소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 플레이트 전압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출력 감소와 효율의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싱글 엔디드 클래스 A 출력 회로에 캐소드 바이어스 방식이 많이 적용되는 이유는 저항 한계로 바이어스 회로가 구성되는 간단함 때문에 고정 바이어스 방식을 적용한 앰플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적용하면 출력 진공간의 최적 바이어스 전압을 찾아서 설정할 수 있으며 6L6GC 같은 비슷한 진공간도 바이어스 조정만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채널 EL34 진공간에 캐소드 저항에 4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캐소드 전류 측정용으로 사용하고 그리드에 연결된 240kΩ 저항의 접지 연결을 분리하여 가변 전압 전원 공급 장치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캐소드 전압이 2V가 되도록 바이어스 전압을 조정한 다음 플레이트 전압을 측정하면서 출력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채널에 출력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바이어스 전압 조정으로 동일한 출력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고정 바이어스 방식의 장점입니다 원래 출력 4W 근처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출력 파형의 변화를 관찰하면 클래스 A 출력 회로의 작동 방식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바이어스 전압이 낮게 되면 작동 중심이 밑으로 이동하여 출력 파형의 하부에서 먼저 클립이 발생하고 바이어스 전압이 높게 되면 출력 파형의 상부가 먼저 클립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바이어스 고정 바이어스를 적용한 오른쪽 채널과 원래의 캐소드 바이어스인 왼쪽 채널의 최고 출력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플레이트 전압만 250V에서 225V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원회로의 내부 저항 크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 강화 폭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트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류 진공관 대신 실리콘 다이오드로 변경한 다음 최대 출력을 측정한 결과 전원회로의 용량 부족은 바이어스 방식의 차이로 출력 변화에 별 역량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드챙 EL34B 진공관 앰프의 저출력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험적 테스트 결과 전원회로의 용량 부족과 출력 변압기의 변환 효율 등의 이유로 단순히 바이어스 회로의 변경으로 출력을 증가시키기 어렵고 실리콘 다이오드를 적용한 전원회로로 공급 전압을 증가시켜 2W의 출력 향상만 가능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전원 변압기 등의 교체를 하지 않는 한 충분한 출력 향상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가성비라는 저렴한 앰프 가격의 50%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들려서 전원 및 출력 변압기를 교체하여 얻는 2배의 출력 향상으로 스피커의 소리 크기의 변화는 겨우 3dB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음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굳이 개선 작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앰프의 주파수 특성과 음질 개선을 위한 실험적 테스트를 해보고 적절한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